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리무진 기행점을 방문했어요 스틸로 루프를 제작하시고 자체적으로는 체제도 시스템도 바뀌었어요 전국에 있는 전시장들은 다 본사 직용 체제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전국 어느 전시장에 가셔도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혜택으로 계약 상담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 주실 모델 어떤 모델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부모님들까지 3대에 걸쳐서 우리 패밀리카로 활용하기 진짜 정말 좋은 모델이거든요 뉴 패밀리 9인승입니다 이 패밀리 라인이 진짜 공존의 히트를 쳤고 엠리무진을 정말 견인하는 아주 캐시카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거기다 하나 플러스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동에 편안함도 있지만 쉬고 싶을 때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가격과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실장님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름 감사제 프로모션이 지금 진행이 되고요 20대 한정으로 진행하는 차량이에요 5,95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시고 카니발 가솔린 프레스티지 무옵션 기준 가격입니다 사업자이신 분들은 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모델이라서 5,400만 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렇죠 카니발 프레스티지 무옵션 기준인데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차종들이 다 달라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다양하고 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옵션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프레스티지 무옵션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내에는 저희 하이루프 시스템 들어가는 거랑 전 자석 리무진 시트, 요트, 바다 이런 구성까지 지금 다 갖췄거든요 여기에 이제 또 모토야 특별 프로모션이 있어서 2열의 회전 기능 들어가가는 그 기능을 두 분께 저희 모토야 항상 보고 계약을 하시면 무상으로 장착해드려요 그리고 출고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여름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바캉스 시즌이에요 지금 한 2, 3주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들도 조금 준비가 돼 있고요 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좋은데 대신에 이제 옵션이나 색상이 이런 것들이 조금 한정적일 수 있어서 요거는 이제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하이리무진은 사실 루프하고 루프 만들어서 없는 공간 만들고 그리고 또 시트를 기존 순정 시트보다 더 편안하게 만들어서 이동할 때 편안함을 또 제공받고 네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엠리무진이 정말 탑 클래스예요 봉제 특히 시트 부분은 정말 좋습니다 하여튼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AS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서울, 경기, 파주, 다음에 지금 전라도, 광주, 경남, 창원까지는 지금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전시장하고 근거리에 있는 곳에다 지금 AS 센터를 확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AS도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새롭게 바뀌어진 더 패밀리 9 모델 우리 실장님과 함께 천천히 한번 살펴보죠 네 외부에 나와 있으니까 외관부터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하이루프 시스템 올라가는 거 하고 지금 이번에는 진짜 아빠들이 정말 좋아하는 옵션을 지금 추가를 했거든요 지금 얘는 순정 차량 그대로 지금 후면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전 후면부에 오토그랜드 바디킷을 지금 추가를 해드리고 있어요 전시차라서 썬팅이 안 되어 있는데 네 부위콜 썬팅까지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전부 다 기본 사항이고요 네 저희가 옵션으로 장착되는 거는 그때 딱 말씀드릴게요 옵션이라고 네 이번에 시트가 바뀌었어요 패턴이 시트 패턴을 훨씬 더 프리미엄 라인으로 장착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엉덩이 부분을 별도로 잘라서 특별한 패턴을 또 적용을 했어요 삼각형 다이아몬드골 패턴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봉제가 진짜 좋다라는 게 보시면 어디 하나 이게 울거나 죽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작업하시거든요 봉제팀에서 그렇죠 전체적인 공정을 실장님 우리 엠리무진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하죠 본사에서 맞습니다 전체 외주 생산 없이 저희 자체 공장 생산 라인 안에서 다 만들고 있어요 고객님들 의견을 정말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푹신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특수 폼을 훨씬 더 많이 보강을 했거든요 지금 40T 폼 보강이 된 제품이고 지금 계약하시는 분들은 이 프리미엄 라인으로 다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상인가요? 무상입니다 한 자석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전자석이 다 폼 보강이 들어가니까 40T 고탄성품으로 보강이 되면 텐션을 어느 정도 다 우리 몸무게를 지탱해주기 때문에 변형되지 않은 그런 시트를 오랫동안 장시간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얘도 변형은 돼요 네 그렇죠 무의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앉아보시면 다릅니다 이게 엉덩이를 단단하게 텐션 있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풀 트리밍이 돼 있는데 로비지 트렁크 그다음에 벽체 전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때요? 이건 또 기본사항인가요? 기본사항으로 해드리고 싶었으나 요즘에는 또 트리밍을 작업 안 하시는 분들도 반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좀 낮춰드리려고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거는 사실 저는 뜻밖이었어요 이거 분명히 옵션으로 가야 될 아이템인데 그렇죠 이거 기본으로 넣으셨더라고요 패밀리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외관에서 아빠들 위해서 바디킷 지금 장착했거든요 실내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테이블 구성 하나 추가로 했습니다 지금 2열 조수석 앞쪽에서 지금 전동 테이블 풋레스트를 추가로 장착을 해드리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고 엠리무진에서 자체 생산된 제품이에요 지금 테이블 지금 이렇게 전동 기능으로 쓰시면 너무 좋고요 사실 이거는 테이블도 테이블인데 저는 사실 이 풋레스트 쪽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그 VIP6 모델인가? 맞습니다 그 VIP 엘리강스 모델에 들어갔던 이게 기본 옵션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패밀리 라인에 이걸 기본으로 넣어주셨네요 사실 이 전동 테이블보다 풋레스트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풋레스트가 각도 조절이 되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정말 다리가 짧은 아이들은 이 각도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하면 또 너무 좋아가지고 이 부분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이제 무상 장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업무 공간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아이들 만약에 분유 같은 거 타서 먹일 때도 이거 어디에 둘 데가 없어요 엄마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이럴 때는 진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운동선수 아들이나 따님을 두신 가족분들은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차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거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패밀리카로 지금 이 구성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타실 건데 사실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타고 간단하게 뭐 차박이나 휴식까지 취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또 2열 시트 회전 정도는 또 되면 너무 좋잖아요 최고죠 네 그래서 지금 좌우 이동과 회전까지 될 수 있는 회전판 작업 네 두 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이걸 옵션으로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옵션으로 다 선택 가능하시고 네 가운데에 공간이 또 잘 나오다 보니까 네 3열로 넘어가는 그 범위도 너무 좋고 저는 좀 네 이렇게 네 가면 좋죠 그러니까 저렇게 3열에 앉아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공간에 여유가 있다는 건 맞아요 굉장히 큰 장점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2열 시트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네 회전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좌우 슬라이딩도 되죠 네 좌우 이동도 되시고 네 회전 또 그냥 간편하게 그러네요 네 진짜 뒤로 이렇게 하면 딱 그렇죠 네 마주 보게 하면 딱 좋죠 그렇죠 이 구조도 좋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이게 제가 살짝 한번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게 진짜 좋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출입문 사이드 도어 열어두고요 이 상태로도 또 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또 이 모드도 좀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되는 거라서 네 캠핑카로도 간단한 차박 모드 네 네 맞아요 네 이게 나온다는 거죠 네 원하시는 분들은 탈부착식 테이블 설치도 다 가능하시고 옵션으로 하면 되죠 네 네 맞습니다 또 3열의 지금 시트를 또 이렇게 일체형 시트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 부분까지 활용하시면 진짜 좋죠 9인승 약국에도 장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6분 타시면 버스 전용차선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또 부가세 혜택도 가능하시고 일상으로 사용하면서 그리고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캠핑도 즐길 수 있는 정말 다목적의 차량 네 맞습니다 바로 이 패밀리 나인 모드 같아요 네 네 트리밍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추가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뭐 커텐이나 블라인드 이런 것도 다 지금 선택 안 하시고 그냥 무상으로 다 지금 자체 기본이니까 이것도 너무 좋고 또 바닥도 지금 요트 바닥 이런 것도 다 지금 기본으로 가고 있어서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함께 되면 앞에 보이는 32인치 보면서 네 정말 영어강 같은 느낌 받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폼 보강된 시트라서 맞아요 프리미엄 라인이니까 3열도 되게 푹신하게 앉으실 수 있고 또 사실 3열에서 보는 사이즈로는 32인치가 딱 좋죠 그리고 이쪽 위에 있는 앰플렉스 조명도 한번 설명해 주셔야지 저희 지금 앰플렉스 스페셜 지금 루프 디자인 들어가 있는데 네 다 금형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등 시스템들 각계 조절하실 수 있는 컨트롤러들도 지금 두 군데 장착해 드리고 있어서 네 색상 바꾸시면서 편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잘 안 담겨서 사실 요 부분은 그냥 순정 그대로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필러 기준으로도 지금 다 마감 처리를 새로 다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위에 하이루프까지 같이 포함한 그러니까 헤드라이너부터 시작해서 루프 이 존까지 이어지는 게 진짜 순정 느낌 그대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은하수 조명부터 시작해서 메인 조명 좌우에 무드등 독서등 같이 다 해서 이것도 같이 일체감 아주 우수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죠 제가 적은 것 같네요 패밀리카도 패밀리칸데 업무용 카로 쓰실 때 또 골프 치러 가실 때 또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카니바하의 리무진 뒤쪽에 적재 공간 진짜 많이 나오는 것도 장점이죠 캠핑에 필요한 짐도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캠핑한다 차박한다 그럴 때도 트렁크에 이렇게 앉아서 즐기는 것도 되게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뒤쪽에 경치 좋은 데 가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또 맥주 한 캔씩 딱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 시트를 쭉 눕혀가지고요 침대로 한번 변화시켜 보죠 네 시트 등받이 각도는 전동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 열선도 각계 조절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까지도 활용하면 진짜 좋아요 네 아 근데 오렌지 톤 진짜 예쁘네요 그렇죠 실물이 훨씬 예쁜데 영상에는 또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네요 네 자 일단 침대에 저희가 누우려고 그랬는데 네 이 회전 시트가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네 이야 이열 씨도 딱 뒤로 하고 이 침대 변화시켜 놓으니까요 뭐 죄송합니다 다리 좀 편안한 자세로 우리가 해볼게요 네 네 다리 좀 펼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아 이거 환상입니다 진짜 그렇죠 최고죠 네 맥주랑 오징어랑 맥주? 아 네 큰 문제가 없어요 네 괜찮죠 조금 수평에 안 맞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네 이거로 살짝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겠네요 네 시트를 각도로 살짝 올리시면 좋고 아 네 베개가 있군요 이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지금 4개의 기본 세팅해서 드릴 거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되게 편안하네요 이렇게 또 누워서 보니까 팁이 더 좋은데요 딱 맞죠 네 정말 등받이 경사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누워서 보면 진짜 좋네요 딱이죠 부부나 연인이나 그리고 우리 노부부 네 그렇죠 그렇죠 계시는 분들은 공간이 굉장히 어깨가 닿지도 않아요 저희 지금 여유롭죠 정말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더라도 머리 공간 하나도 안 닿고 맞습니다 윗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답답하지도 않고 네 주 목적은 정말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타는 차고 편안해 또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까지 좀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네 패밀리 나인 딱이죠 그리고 하여튼 제가 계속 1열, 2열, 3열 시트까지 다 누워보고 앉아보고 했는데 이 40T 보강하는 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렇죠 이게 보강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감성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폼 보강해서 미싱 작업하는데 그 평소에 이제 만들 수 있는 양에서 절반 정도를 생산량이 확 줄거든요 네 굉장히 공정이 까다롭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고객님들 더 편하게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다 폼 보강해 드리니까 네 이번에 딱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살펴봤습니다 네 네 네 네 뉴 패밀리 나인 맞습니다 네 구인승 모델 맞습니다. 구인승 모델이었고요 네 가격 진짜 합리적으로 준비했거든요 네 5,950만 원에 구매 가능한 모델이십니다 보강세 한 거 받으면? 5,400만 원대 구매 가능한 모델이죠 그렇죠 고객님들한테 이제 판매에 목적만 둔다기보다 판매하고 나서 이제 사후 관리 받으실 일 좀 최대한 적게끔 만들려고 금형 방식으로 제작하는 거 맞아요 시트 이런 봉제 자체 생산라인 구축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올 여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네 기원해 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